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에 달하는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시큐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큐센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신적과학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은 어떤 회사냐 간략히 설명드리면 핀테크 플랫폼 및 보안기술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관련되어 디지털 채널 및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보안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 중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생체 인증과 전자 서명 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하셨던 이슈입니다. 4월 30날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26억원 규모의 IBK 카드 플랫폼 구축 계약이라는 제목이네요. IBK 시스템과 25억 8,300만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IBK 카드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5.9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기간은 4월 29일부터 25년 3월 28일까지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 기술 부각의 상승, 양자 암호화 사업 기대감에 부각이 됐다. 최근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바이오 인증, 보안 플랫폼 전문 기술을 가진 동사의 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동사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보안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와 생체 인증과 전자 서명 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유하고 있다. 특허 기반 신기술은 생체 인증 전자 서명 사업을 통해 AI 기반의 바이오 인증 및 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신사업으로는 디지털 금융 사업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 플랫폼 솔루션과 메타버스 금융 점퍼 및 거래 채널과 AI 가상 인간 컨시어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생체 인증 전자 서명 부문에서는 일반 점퍼에서 적용되는 오프라인 결제용 생체 인증과 전자 서명 그리고 무자각 생체 지속 인증에 대한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보안 서비스 사업에서는 양자 기술에 대한 대비책이 될 양자 내성 암호화 솔루션 사업이기도 있고 메타버스 보안 솔루션 및 컨설팅이 추진될 계획이다. 동사의 관계자는 대표 솔루션 다큐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의 경쟁 솔루션이 없다는 것이며 실제 IT기기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의 분산에서 저장 및 관리하도록 한 것은 다큐트러스트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쉽게 말하는 생체 인증 관련된 모멘탈을 보시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만지다가 뭘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고 싶으면 검색해봅니다. 검색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죠? 삽니다. 구매를 한다는 거죠. 구매를 하면 어떻죠? 여기서 카드번호를 인증하다 뭘 하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뭘 사고 싶다. 그래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삽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카드번호 집어넣고 비밀번호 치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 귀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생체 인증을 거기다 핸드폰에다 심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핸드폰 지문 인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사고 싶다. 딱 샀어요. 구매 딱 누릅니다. 그러면 결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 지문만 딱 거기다 지문 인식하는 부분에 딱 대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결제가 됩니다. 제가 굳이 카드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체 정보가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한다는 거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 어떻죠? 무인자동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무인자동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요즘에 어른이든 애들이든 결제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제가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인지. 아무튼 세계 다른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무인점포입니다. 그래야 하나? 딱 보시면 되면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A라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물건을 들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저절로 결제가 됩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어떻게 결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게 핸드폰 같은 걸 가져가게 되면 핸드폰에 다른 디바이스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디바이스 자체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누구구나라고 이제 카메라도 있고 CCTV도 있고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면 그 물건 안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 물건을 바코드를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거는 5천원이야. 이건 만원이야. 그러면서 본인이 들고 가는 디바이스에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가 딸랑 오는 거죠. 오늘 어떠어떠한 물건은 어디어두에서 얼마 주고 구매했다. 딱 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점포가 됩니다. 무인점포인데 절대적으로 뭐 저기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뭐 주인 입장에서도 편하죠. 왜? 혹시라도 결제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매자 입장에서도 편하잖아요. 굳이 내가 이거 카드를 대고 거기에다가 내 비닐을 치고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건을 들고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요즘 그게 이제 무인점포로 점점 확산이 될 겁니다. 동사 그럼 어떻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생체 인증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문만 인식아 지문만 인증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됩니다. 제가 굳이 카드 비밀번호 칠 필요 없고 카드 비밀번호 칠 필요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삽니다. 딱 사고 내 생체 인증 지문만 딱 인식 지문 또는 홍채 인식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인식만 하게 되면 본인의 생체 인증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현재 지금 현재 계속 추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점포로 관련돼가지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굳이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결제판에 가서 거기서 카드를 대가지고 카드 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내 카드를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그게 바로 생체 인식과 관련된 모멘트입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대로 할게요. 그건 좀 그래도 시간이 물론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부터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모멘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의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대로 할게요. 0.2% 상승하면서 2155원에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2500원 2차 저항대 3000원 그 다음에 3500원과 4200원 그 다음에 5100원 5500원 구환이 되겠습니다. 5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환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2000원 2차 지지대 1800원 구환이 있다는 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에서는 주가 보시게 되면 기술지원 분석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지지를 받으려는 제작적으로 3500원 구환에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확인하는가 싶더니 쌍바닥을 인식 못하고 이탈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 밑에 3000원에 또 지지받나 싶었더니 3000원 지지 또 이탈했죠. 그 다음에 지지받았던게 2500원 지지 받는가 싶더니 또 이탈했습니다. 이번에 2000원이란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종목은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 위치는 현재는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다중바닥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에서 거래하라고 했습니다. 동사는 계속 계단식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바닥이구나 인식하겠다 그러면 좀 인식이 좀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술적 반등구간을 뭐를 확인하냐면 바로 역해돈시열드 하락이구나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에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기술적 반등구간을 노릴 때는 역해돈시열드 확인하라 하겠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현재 머리를 만들고 왼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오른쪽 어깨를 안 만들었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역해돈시열드가 나와가지고 기술적 반등구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 못하고 이탈한다. 그러면 당연히 역해돈시열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승하고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역해돈시열드 확인이 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구간 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2만 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도 기원 한 달 동안 1만 9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투신하고 상호펀드 최근에 좀 팔았네요. 참고적으로 동사는 외국인 한 달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거래량이 만주 내외 만주 만하에 4만주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되겠죠. 동사 신용비로 같은 경우는 1.68%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콤택 시스템이 26.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최대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콤택 시스템이 26.1%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최대주의 지분율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90억 원대에서 작년에 165억 원대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도 22억에서 13억으로 적자전환 됐습니다. 단기순위도 흑자에서 적자전환 됐고요. 작년 분기 실적 보셨습니다.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적자였고 4분기 때는 잠시 2억 원 흑자전환 됐다가 다시 올해 1분기에 13억 원 적자가 나오면서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적자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적자가 소폭 감소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부채비율은 57% 유보율은 120%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PS는 단기순위도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1120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11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도록 할게요. 편 100원이면 현재 2배면 PBR 2배면 22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PBR로 1.800 1.9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은 PBR 1배에서 200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딱 적정 주가 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주가 PBR 1.800 1.900이기 때문에 딱 적정 주가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아무래도 흑자 흑자 나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는 동사 매출액 어떤 수로 나오냐 개발 용역에서 75.1% 그리고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듯이 동사는 2023년 6월 29일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6월 29일이면 딱 1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사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장 폐지되고 다시 바로 상장된 걸 보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29일 상장된 이후로 딱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매물은 좀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한 1개월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매물은 보호해수 물량은 마지막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흑자 전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대상 회사는 없네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세는 오늘 정가 2155월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헨들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는 2233원 평균 매도당가는 2278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사원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 단기 수익이 적자 전환 됐습니다. 모멘텀은 IBK 카드 플랫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모멘텀과 더불어서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 기술과 양자무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0.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4.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3,000원 2차는 3,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전라인 1차는 2,000원 2차는 1,8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CQCN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 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